Dev gals 데르러尽 ait 작품 좋은 Verein 입니다 오늘도 경기장을 칸며라 감독님께서 잡아주고 있는데 깨끗한 상태를 나py 딱딱돼서 센터링 올려줬고요 irmi쪽에서 슈팅 슛! 다시한번! 슛! 마가 됐던 김지욱 골키퍼인데 한채대학교의 집중력이 밑을 발현습니다 첫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순주 선수 같은데요, 18번. 그렇습니다. 18번 이순주 선수가 이제 김지은 선수가 막아낸 공을 뒤쪽에서 그대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자, 골! 3번. 지혀. 강하게 때려받습니다! 두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1쿼터에만 벌써 2불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송보경 선수였죠? 네 김민지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실수 있게 들어갔습니다. 아아 같다. 링크 체육대학교 멈춰놓고 슛팅! 막아냈구요! 다리 한번! 라인! 라인! 다시 한 번 들어갔습니다! 골대 앞에서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봤던 탄국 체육대학교 세 번째 골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속니림을 쳐주세요. 라인에 관심 없어졌었거든요. 끝까지. 한국 체육대학교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강수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수현 선수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우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으신가요? 네. 오늘 저희 유문기혜설이 수은 선수로 강수현 선수를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플레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팀원 언니들이랑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언니들이 평소에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언니가 가장 잘해주나요? 김서영 선수가 많이 혼낼 땐 혼내는데 잘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영 언니에게 카메라 보고 메시지 한번 날려주시죠. 네, 항상 좋은 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기가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전국 최종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신가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팀원들이랑 다 같이 맞춰가면서 다음 시합 잘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 나머지 경기들도 최선을 다하는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서영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